마스터옥과 쿠누투스포츠가 만났습니다. 경기에 출발했고요. 안쪽으로 투입하는 과정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 점, 불발. 어, 선수들이 치열해요. 오, 좋았어요. 자, 지금은 수비자를 감고 들어가면서 파워 유도를 해줬습니다. 아주 좋은 동작이죠. 그렇습니다. 김태수에 돌파했습니다. 자, 쿠누투스포츠는 저희랑 항상 코트가 반대쪽 코트에서 경기를 진행을 해서 저희는 경기를 이번에 처음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계량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앞서 저희가 마스터옥 경기는 중계를 해드렸고요. 김태수, 안쪽으로 투입. 자, 피스컬을 이용해서 그렇죠. 네, 확실하게 힘으로 밀어내고 김재중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스태프 좋아요. 스태프 스태프 빽. 네. 리바운드 따냈어요. 김태수 와이트 오픈. 도전. 깔끔합니다. 점수 3대0. 지금은 파울. 지금은 스틸을 시도하던 이경민 선수의 파울이 나왔고요. 네, 지금은 순간적으로 김태수 선수가 공간이 보이자마자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오, 들어가네요. 응수합니다. 다음 경기가 끝나고 나면 약 15분 후에, 약 15분 후에 시상식을 하셨습니다. 바운드 패스. 안쪽 골밑에서 돌아서면서 힘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경민. 패스 좋았죠. 오, 지금도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그렇죠. 따라갑니다. 마스터홍. 답에서 두 점입니다. 불발. 리바운드 따냈어요. 직접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무리. 점수는 5대3. 두 점차. 오른쪽으로 파고 듭니다. 자, 기술 좋은 선수죠. 김영선 선수 슈팅 강압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1대1 시도. 돌아서면서 연속 득점. 자, 크누트는 센터 포지안 선수들의 피지컬을 이용한 쉬운 공격 마무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곽에서 패스 들어갔어요. 오, 막 그랬습니다. 걸렸어요. 다시 한 번 골밑. 네. 군로투 스포츠는 본인들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지금도 인정이 됐죠? 네, 카운트는 인정이 됐고요. 자, 그 후에 오펜스 파울이 불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장면 두 점을 잘 올라갔고요. 공격권은 다시 한 번 마스터. 네, 지금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현재 점수는 6대8. 점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네, 지금 6대7로 정정이 됐습니다. 아, 정정이 됐어요? 두 점이 올라가버리고 말았어요. 소견은 이후에 노르패스. 하지만 속지 않았습니다. 쿠노트 스포츠. 잘 뺏었네요. 오, 선수들 넘어지면서까지 공을 살려냈습니다. 아웃넘버죠. 아웃넘버. 골밑. 오, 빠졌어. 하지만 결국 힙으로 밀어넣습니다. 김재중. 라인 보고 쏘지 못했어요. 골밑까지 들어가면서 하지만 파울. 이 높이의 포스트 대결도 볼만한데요. 네, 지금 장면에서 막혔지만 침착하게 밀어넣었습니다. 자유투가 주어졌습니다. 김민우의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김재중.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네, 지금 노르패스를 시도해봤는데 걸리고 말았어요. 두 점은 짧았습니다. 힘으로. 이번에는 외곽에서 김재중. 공격 리바운드. 아, 지금은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와이드 오픈. 골밑에 수비 많습니다. 어, 빙을 돌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점수 8대 7. 한 점차. 스크린 받아서 돌파합니다. 흔들면서. 림 맞고 나왔어요. 탑에서. 오! 왼손에 걸렸는데 공격권은 계속 마스터 호흡. 번집니다. 아, 이 두 팀의 제공권 싸움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리바운드 타침이 정말 치열합니다. 오, 잘 돌아섰어요. 비앤드 백패스. 오, 지금 3명의 선수가 겹쳐있었고요. 지금 템포가 정말 빠릅니다. 그렇죠. 오, 돌아서면서 두 점. 김민우입니다. 다시 한 번 1대1. 또 하겠죠. 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울이 불렀어요. 네, 수비자 파울이 나왔고요. 지금 장면. 페인트 동작 이후에 마무리 장면이었고요. 네, 리플레이가 나가는 사이에 쿠누트 스포츠가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오, 좋은 밸런스 보여줍니다. 잘 만들어줬네요. 점수는 9대고 동점. 한 점 더 추가. 쿠누트. 좋아요. 흔들면서 골밑에서. 림맞고 나왔는데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두 점씩 더. 리바운드. 쿠누트 스포츠. 다시 외곽. 아, 따라가지 못했어요. 오, 마무리 지었습니다. 골밑 투입. 들어갑니다. 마무리 지었어요. 계속해서 양 팀 빠른 공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쿠누트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포스터 포스트 포지런 선수들이요. 네. 워낙 꿀밑 싸움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렇죠. 선수들의 체력이 더욱더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던집니다. 오, 두 점 추가. 두 점 추가. 자, 결국 마스터옥의 김명석 선수를 어떻게 막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스터옥의 슈터거든요. 자, 외곽이 김명, 외곽이 드리블해서 만들어주는 찬스도 상당히 잘 만들어주고요. 자, 공격력, 득점력이 좋은 선수예요. 네, 마스터옥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점수는 12대 11, 그리고 작전 타임을 불렀고요. 그렇죠. 자, 쿠누트 선수들은 조금 걱정이라 이제 체력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초반보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워낙 피지컬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후반에 이 체력적인 문제가 나오면 상대가 조금 쉽게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진 게 여기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네, 확 보이죠. 본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네. 흔들면서 골 밑 파울이에요. 파울. 네. 파울 실 당장 페널티. 네, 아직까지 팀 파울은 여유가 있고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발이 못 따라가는 수비겠죠? 네. 뭐 또 선수들이 파울하고 이렇게 심판에게 대화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떤 모습 때문에 파울인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한 점 추가합니다. 마스터. 점수는 13대 11. 이경민. 흔들면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패스 선택. 좋아요. 마무리. 아, 인앤아우시네요. 메이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결국 마무리 짓고 바스켓 카운트. 자, 중요한 점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13대 12. 정말 치열한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메이드가 안 되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지어줘요. 그렇죠. 정말 힘들어 보이죠? 힘들죠. 네. 자, 3x3에서 저런 힘든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힘들어요, 3x3가. 맞습니다. 아,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13대 13. 자, 주팀 파울 개수 같고요. 지금 독점, 덜 원점인 상황에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득점도 똑같고 팀 파울도 똑같은 상황. 이 차이는 누가 만들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파울. 마스터옥의 파울이 하나 올라갑니다. 이경민 왼쪽으로 돌파하면서 패스에 맞췄습니다. 두 점 시도,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힘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3명 사이에서 공격을 시도해봤는데. 네, 공격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갔어야 됐죠. 그렇죠. 퍼스들이 경기를 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경민 포스트업. 터치아웃됐습니다. 현재 4분 남아있는 시간. 13대 13입니다. 오, 들어가네요. 들어갑니다. 김태수. 아, 점수가 또 올라갔고요. 점수는 13대 15. 멈춰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태수. 자, 차분하게 하나 포스트. 아, 그렇죠. 네, 승부역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또 파이팅을 외치면서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기 시간 얼마 남아있지 않아요. 네, 트래블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누트 선수들은 번갈아 가면서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들이 포스트업 시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스터옥의 수비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런 턴어버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빈 무브.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아, 김민호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패스가 약간 세게 나갔고요. 네, 양 팀의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경민, 스텝백. 두 점. 짧았습니다. 김민호, 핸드오프. 두 점. 오, 독점. 독점을 만듭니다. 안쪽으로 파고들었는데 파울이죠. 여기서 파울. 파울. 마스터옥은 이제 팀 파울에 걸렸습니다. 그렇죠. 자, 프리드로 두 개를 주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지금 수비는 좀 아쉬웠죠. 그렇죠. 아무래도 김태수 선수가 스피드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런 파울을 범화할 수밖에 없었고요. 김태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다시 리드를 하고 있는 쿠누트 스포츠. 자유투 2구 역시 성공. 두 점 차. 외곽 비어있습니다. 두 점. 짧았어요. 리바운드 이후에 어렵게 잡아서 마무리 짓습니다. 중요한 타이밍에 마무리 해줬습니다. 아, 김민우 선수가 결국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김민우 선수가 높이는 있지만 지금 힘, 파워적인 면에서는 약간 밀려서 골 밑 마무리가 아쉬운 부분이 몇 번 나왔는데 이번에 중요한 타이밍에 엔드원 플레이 만들면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또 쿠누트 스포츠의 트윈터가 높다 보니까 혼자 구금부터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용하죠. 네, 외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골 밑에서 그렇죠. 쉽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런 패턴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죠. 그렇습니다. 볼 흘렸어요. 잡아냈습니다. 김민우 네, 공격권은 계속해서 마스터옥이고요. 그렇습니다. 2분 38초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 점 차입니다. 오! 파울! 지금 파울은 좀 아쉬운데요? 네, 역전이 가능하게 됐어요. 자세가 무너지면서 쏜 슛이었는데 따라가는 수비가 늦다 보니까 파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 빠졌어요. 네. 네. 이 기회를 좀 살려야 될 텐데. 이 구 역시 실패. 김태수 빠르게 돌파합니다. 아, 네. 아, 여기서 파울. 이건 좀 뼈 아픕니다. 지금 프리드로우 두 개를 놓치고 파울을 반대로 범했거든요. 네. 아, 기회는 못 살리고 또 위기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수의 자유투. 1구 성공. 정확하네요. 네. 치열했던 경기. 네, 조금씩 승부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경민. 이경민. 엄청난 기술을 보여줬어요. 이경민. 지금도 어려운 슛이었고요. 깜짝 놀라셨는데요. 자, 이경민 선수가 아주 묵직하게 더블 클러치를 그렇죠. 지금 보시죠. 빠르지 않게. 이경민의 더블 클러치. 네, 멋있었습니다. 채공시간이 상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투. 7대19. 8대19를 만듭니다. 자, 동점 찬스가 왔네요. 크누트는 앞선 자유투 기회에서 좀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뭐 마스투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네, 비슷한 상황이 나왔고요. 중요한 건 리바운드. 네. 이제 동점. 네. 2점 한 방이면 끝날 수 있는 오늘의 경기입니다. 자, 파울 유도를 해야 됩니다. 네. 오, 들어가네요. 결국 밀어넣습니다. 19대20. 크누트는 2점 샷은 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반대편. 여기서 2단 던지는데 아, 짧았어요. 짧았습니다. 네. 파울을 너무 의식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공격권은 크누트 스포츠 네, 마지막 공격이 될지 그렇습니다. 이경민 앞서 멋진 더블 클러치를 보여줬습니다. 자, 파울이죠. 아, 여기서 정말 정말 결정적인 파울. 자, 어쩔 수 없는 미스 매치 상황이기 때문에 네, 크누트가 훨씬 유리한 위치였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네. 오픈부 결승! 마스터옥과 크누트 스포츠 크누트 스포츠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본인들의 자아 좋은 장점 피지컬적인 부분을 잘 이용을 해줬고요. 그렇죠. 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픈부 결승전 치열한 경기가 있었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리그부 결승 오늘의 마지막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따냈어요. 김태수 와이드 오픈 도전! 깔끔합니다! 시도하던 이경민 선수의 파울이 나왔고요. 네, 지금은 네, 지금은 순간적으로 김태수 선수가 공간이 보이자마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지금도 인정이 됐죠? 지금 장면 의 경우에 참 올라갔고요. 공을 살려냈습니다. 아웃넘버죠. 아웃넘버, 골밑! 오, 빠졌어! 하지만 결국 힘으로! 밀어넣습니다, 김재주! 호스트 대결도 볼만한데요. 네, 지금 장면에서 막혔지만 침착하게 밀어넣고 지금 템포가 정말 빠릅니다. 그렇죠. 오, 돌아서면서 두 점! 김민우입니다. 지금 장면 페인트 동작 이후에 마무리 장면이었고요. 그대로 던집니다. 두 점 추가! 드립을 해서 만들어주는 찬스도 상당히 잘 만들어주고요. 공격력, 득점력이 좋은 선수예요. 이 체력적인 문제가 나오면 상대가 조금 쉽게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경민! 흔들면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패스 선택! 마무리! 메이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결국! 마무리 짚고 바스켓 카운트! 중요한 점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13 대 10이 정말 치열한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메이드가 안 되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저 시간! 13 대 13입니다. 오! 들어가네요! 들어갑니다! 김태수! 13 대 15! 멈춰서! 김민호! 핸드오프! 두 점!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